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31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민의 삶에 큰 충격을 제공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때는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로 인한 혜택이 부정적인 효과, 비용보다도 압도적으로 큰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에 대응하는 이유와 논리와 이론과 사례를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실시된 굵직굵직한 정책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줬던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 주 52시간 근무제 등은 대부분이 그 부작용이 크고 충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의견이나 주장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까지 EU 이하를 묵론하고 위헌과 부작용이 명백히 예상되는 법안인 공수처,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수처 설치 사례가 있는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검찰권이 명백하게 확립되어 있는 국가치고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연방국가들처럼 검찰권이 약하고 국민의 숫자가 적은 도시국가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그런 국가들은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공수처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나라 규모가 큰 경우에는 2018년 3월부터 시진핑 치하에서 사법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은 감찰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을 설치해서 반대파를 숙청하거나 제압하는 그런데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보기 드문 소신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금태섭 국회의원은 10월 15일 날 대정부 질의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묻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입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이 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을 무리고 넘어갔습니다 단 한 곳인가에 그 유사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대개 수사건만 갖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같은데 이렇게 얼버무렸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수처의 확실한 효과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은 상권분립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맹백한 위헌적 요소입니다 공수처 권력은 법원과 검찰을 능가합니다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그리고 고위경찰들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형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나 검사나 경찰은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그걸 자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권력기관의 신설에 해당합니다 어떤 논리나 이유를 가지고 공수처를 변화하더라도 결국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할, 직속, 감찰, 수사기구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진행과 은폐와 이런 모든 부분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에 허용하는 그런 아주 상건불불 맹백히 위반한 그런 종류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또 공수처는 검찰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수사권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국 사건도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서 그냥 덮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당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수처만큼 검찰을 철투철미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나 판사나 검찰은 민변에 의해서 장악되는 이른바 민변검찰로 불리는 공수처에 의해서 얼마나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위원회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명백한 대통령 직솔 감찰 수사기구를 혹은 대통령 직손 민변검찰 감찰 수사기관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냐 퇴임 이전에는 대통령 마음대로 반대편에게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을 수중에 넣는 것일 거고 퇴임 이후에는 대통령 자신의 안의를 보호받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 걸음 나아가서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장기 집권의 기초나 토대나 주춧돌로 만들기 위한 것이 시중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리 봐도 문제투성이고 절이 봐도 문제투성이고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여건을 보면서 저는 조국 사태로부터 발생했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일어났던 국민적 재앙으로부터 조금 더 교훈을 배우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권력기관을 개편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상권분립과 같은 그런 것을 허무는 위헌적 요소는 없는가 이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한 답을 가진 상태에서 권력기관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공수처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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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